김문수 경기도지사가 2일 의정부실을 찾아 전통시장과 경로행사를 방문하는 등 결맞이 북부지역 민생챙기기에 나섰습니다. 김문수 지사는 2일 오전 11시 북부지역 대표 전통시장인 의정부 제1시장을 찾아 직접 장을 보고 상인들을 격려했습니다. 또 상인회에서 주최하는 제1시장 경로행사를 방문해 지역 어르신들과 함께 오찬을 함께했습니다. 김 지사는 동절기 추운 날씨에 더 얼어붙을 수밖에 없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체감 경기가 조금이라도 상승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더욱 활발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.